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은진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0이 시작됩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4시부터 시작되는 레드카펫과 6시에 시작되는 본 시상식은 라이브X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2020의 관람권 수익금 중 일부가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내외 아이들을 위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함께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상식에 함께 해주지 않으실래요? 그럼 여러분 저희 멋진 무대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을테니 우리 AAA2020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